올라오자마자 도발을 시작합니다. 50이 넘은 관장을 만만히 보고 대들기 수적으로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 동료 양아치들을 더 불러보았습니다. 오늘은 WV의 복싱 챔피언 출신 관장에게 시비 걸었다가 창기욕당한 동네 일진 무리들에 가라앉내옵니다. 지난번에 체육관 앞에서 담배피던 양아치 일진 무리를 창기욕했었죠. 어느 날 또 다른 일진 무리들이 복싱 체육관에 전화를 걸어서 대결을 요청합니다. 관장은 좋은 말로 다칠 수도 있으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거절을 했는데요. 일진 무리들 체육관 앞으로 몰려와서 담배를 피며 시끄럽게 떠들기 시작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가라고 말하자 아저씨 겁쟁이냐고 도발을 하기 시작했고요. 어쩔 수 없이 체육관으로 올라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올라오자마자 도발을 시작합니다. 50이 넘은 관장을 만만히 보고 대들기 시작하는데요. 양측 밀촉즉발의 상황까지 가는데 양아치들을 수적으로 상대를 위협하기 위해서 동료 양아치들을 더 불러 모았는데요. 양측 진정시키고 대화를 나눠보는데요. 대화를 나누면 나눌수록 패줘야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고요. 단체로 깐죽거리는 양아치들을 창격해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대결이 될지 경계 함께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진과의 대결이고요. 지금 자신만만하게 입장을 하는데요. 다가올 미래를 모른 채 신났죠? 대결 시작합니다. 시작하자마자 점핑펀치 날려봤고요. 또 들어가 봅니다. 양아치. 자기가 이길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죠? 자, 펀치. 들어올 때 앞잎 빨갈대. 장렬. 지금 밀려서 뒤로 한 바퀴 굴렀죠? 복부 마사지. 지금 정신 못 차리고 있죠? 아니, 양바나 펀치. 들어올 때 꿀밤. 사막 맞았고요. 원투에 바디 들어갑니다. 심판 경계 멈췄고요. 회복할 시간을 주고 있죠? 펀치 들어갑니다. 대역재해물을 들어갑니다. 지금 대기업 충수에 빙의해서 형 집행정지를 풀려놨고요. 최대한 아픈 척 연기해야죠? 사실 펀치. 최후의 발악을 합니다. 아, 사실 대역재해물 제조 펀치죠? 형 집행정지 취소됐고요. 위분부에 끌려간 대역재해물의 빙이 됐고요. 발이 오므릴 힘도 없는 것 같죠? 들어오자마자 깐족 꺼졌는데 원없이 얻어 맞았고요. 자, 이번 대결 복싱 코치 대 문신 양아치 대결입니다. 대결 시작합니다. 펀치 양아치 굉장히 리치가 길죠? 리치를 활용해야 되는데 자, 뭐라 붙입니다. 자, 코너에서 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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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 걸렸죠? 아, 지금도 잽 걸렸고요. 뒤로 좀 빠져야죠? 자, 밀어놓고 리버샷 들어갑니다. 자, 잽으로 밀어놓고 어, 리버샷 지금 제대로 걸렸고요. 자, 대역재해물 들어갑니다. 어, 다시 일어났고요. 자, 감기 재킷합니다. 본인 거리에서 쏴야 되는데 어, 거리를 못 잡고 있어요. 양아치 아, 잽 지금 많이 들어갔죠? 자, 펀치 아, 리버샷 장렬 어, 이번에 제대로 걸렸고요. 아, 먼저 누우면서 경기 끝납니다. 이번에는 복싱 한 달 배운 제자와 어, 양아치 대결이고요. 검은색이 복싱 한 달 차 제자입니다. 복부에서 앞면 올라오는 콤부 좋죠? 예. 다시, 펀치 다시, 양아치 살짝 당황했고요. 자, 밀고 들어갑니다. 어, 지금 상체 움직임 좋고요. 어, 잽잽투 남짓 발가듯 꺼내들었죠? 예. 아, 지금 펀치 날려보는데 어, 후두부 아, 제자가 몰아붙입니다. 어, 양아치 지금 치쳤나요? 예, 흔흔적거리는데 다시 들어왔고요. 검치 아, 지금 소리 지르면서 너무 막고 있죠? 아, 금기시간 중요됩니다. 네, 지금 한 달 차한테 어, 더 터졌고요. 자, 이번 대결 코치대 우리에서 가장 힘이 세 어, 힘 캐고요. 어, 동치가 굉장히 좋은데 어떤 대로 될지 보겠습니다. 어, 랩툭 들어왔죠? 어, 기습적으로 한번 얻어맞았고요. 어, 다시 펀치 꼭 부 후 어, 열받은 양아치 어, 들어가 봅니다. 펀치의 다운됐고요. 잉케 뭐에 맞은 거죠, 근데? 이런 게 재개합니다. 아, 지금 밀고 들어가 보는데 다시 들어가서 끌어쩔기 장렬 펀치에 체중이 전혀 안실리고 있죠 문화센터 줌바댄스 출신인 곳으로 보이고요 어깨 너머로 다이어트 복싱 본거 같은데 다시 펀치 범죄도시 초롱이 스텝이죠 스텝 밟다가 자빠졌고요 어깨빵 공격 랩툭 장렬 다운됩니다 힘캐 대자루 뻗으면서 경기 마무리가 됐고요 동네 양아치들 도발은 좀 찰지게 해봤는데 원없이 얻어먹었다가 경기 끝났고요 재밌는 대결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내용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우리 정말 참고 Aphmau 점검 messing 엿 엿 엿 엿 엿 엿